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내용은 먼저 보시고, 3, 3, 2, 3을 읽어줄거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니죠? 여기 있죠? 뭐 떨어졌네요. 거울 수가 한쪽이네요. 여기네. 여기네. 아니요? 아, 여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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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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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상 1절 2절 말씀 엉엉엉 성경에서 하나가 큰소리로 올려 기도 하고 있어서요 하나에게 는 악기가 없어서요 남편이 알아 알까 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보내주는 주어지만 알까 나의 다른 한 분이 부 니나가 한 말을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적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정상 정상 1절 정상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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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들어 해외 햄너 1절 등 3절 1절 2절 3절 2 Laughter 2절 1절 사무엘을 들으셨다 하는 뜻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을 적을 때고 아이가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장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어지러워 엘리자 상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성장에서 살았어요. 엘리자 지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충족했어요.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열과 나과 함께 성장해 왔어요. 항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거롯을 만들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엘리에과 나과 항나 부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들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장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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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말하셨어요. 사무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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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소리게 해줬어요. 이제 꺼질까요? 꺼지네요. 오늘은 만들어봤어요. 참 제일이거든요. 어땠어요? 제일 사랑하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봐요. 안녕.